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님입니다. 제가 매해 우리 Q&A에 학생들이 정말 수십 명이 아니고요. 수백 명 질문하는 게 있어요. 선생님 영어 어휘 중요한 거 압니다. 뭘로 공부할까요? 얼마나 공부할까요? 어떻게 공부할까요? 이거를 매해 몇 백 명의 학생들이 맨날 질문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진짜 안 보면 후에 어휘 공부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어느 정도 공부하면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영어는요. 어휘 되고 문장 해석이 되면 90% 끝난 거예요. 나머지 요소는 시간 안에 문제 풀기거든요. 그러면 어휘만 돼도 영어 점수가 일단 달라질 텐데 그럼 어느 정도 공부량이 나와야 되는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방학에 한해서, 겨울방학에 한해서 6, 9, 수능 3개년에 있는 기출 모두 넣어 있는 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제가 이제 한 17년 동안 수능 영어를 수업하면서 정말로 수천 명의 학생들과 상담을 해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딱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어느 정도 공부량이 필요하냐면요. 이거예요. 보통 고3 기준으로 3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 지문 하나에 모르는 어휘가요. 그러니까 지문과 선지 포함입니다. 한 문제에 보통 7개에서 10개 정도의 어휘를 모릅니다. 그 다음 1등급 되는 학생들도요. 전 지문에 있는 모든 어휘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3개에서 5개를 몰라요. 그러니까 본문과 선지 포함해서 무슨 말이냐면요. 3등급 되는 학생이 보통 문제 하나에 7개에서 10개의 어휘를 모른다고 한다면 한 회 모의고사는요. 200개 정도의 어휘를 내가 한 번도 외운 적이 없는 거 아니면 외운 적은 있는데 기억이 안 나는 어휘들이에요. 이것만 없애기만 하면 되고요. 저희가 항상 내가 현장에서도 애들한테 시키는 내용 중 하나인데 10개년 기출의 6구 수능 어휘를 만약에 다 외웠다. 수능 때 모르는 어휘 거의 안 나옵니다. 문제 하나에 몰라봤자 한두 개 빼고는 다 아는 거예요.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그럼 간단합니다. 목표는 일단 첫 번째 목표 10년 동안 나왔던 6구 수능 전체 암기예요. 그럼 이제 학생들 중에 질문이 오겠죠. 그러면 그런 어휘책 어디 있습니까? 아이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다 그 책이에요. 제가 명칭을 있는 그대로 말씀은 못 되겠지만 가장 많이 팔린 어휘책들이 있죠. 워드, 마, 이천, 우선순위, 영, 어쩌구 여러분이 시중에서 사는 그 어휘책들이 10개년 기출 문제랑 겹치는 것들을 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휘책 사서 공부하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단, 어휘책 사서 공부하는 건 맞고요. 추가적으로 어차피 기출 문제 공부는 해야 되거든요. 내가 외운 적 없거나 까먹은 어휘는 손으로 써서 다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럼 어느 정도 공부량인지 말씀드릴게요. 수능까지 10개년 6, 9 수능을 만약에 정말로 다 외웠다. 그럼 이론적으로 9평, 수능에서는 모를 어휘가 거의 안 나오는데 제가 3등급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딱 30개만 외우세요. 6일만 외웁니다. 그럼 하루는요 복습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진로를 나가는 게 아니라 하루는 복습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30개씩 6일을 곱하고 4주. 한 달입니다. 720개 어휘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면 3등급 기준으로요. 아까 기억나세요? 한회 모의고사에 7개가 한회 모의고사 본다고 치면 지문 하나에 7개에서 한 10개 정도의 어휘를 잘 모르거든요. 그럼 한회 모의고사에 200개니까 3회면 600개죠. 이 정도 분량이 어느 정도 분량이냐. 이 정도만 공부해도요. 1년치 모의고사 범위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3등급 기준으로 내가 6, 9, 수능 1개년에서 내가 좀 찜찜했던 어휘가 한 600개 가까이 나올 텐데 여러분이 한 달만 공부해도요. 이게 1년치를 넘어가요. 그럼 이론적으로 얘기할게요. 3등급 초반입니다. 나 정말로 지문 하나에 모른 어휘가 7개에서 10개예요. 8개월이면 끝납니다. 8개월 정도만 투입을 하면요. 하루에 30개씩. 그러면 10년 동안 나왔던 모든 어휘를 다 외우고 남을 범위예요. 그러면 1, 2등급은 이거보다 더 짧은 시간이 걸릴 것이며 4등급, 5등급 되는 학생은 기간을 늘리면 안 되죠. 외우는 개수를 늘려야 되죠. 이렇게 공부한다면 이론적으로 모르는 어휘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생일적으로. 수능 보는데 내가 모르는 어휘가 없다고 쳐볼게. 모든 단어수가 다 알고 있어. 점수 자체가 지금하고 다릅니다. 아 그러면 그래 내가 어휘책으로 공부한다. 그 다음에 어차피 기출문제 공부해야 되니 기출문제 공부하다가 내가 찜찜하거나 몰랐던 어휘는 손으로 써서 공책 하나 만들어서 외운다. 자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외우기를 추천합니다. 하루에 저 100개, 200개 외우라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30개. 이게 포인트예요. 30개를 한 번에 외우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아침에 10분, 점심에 10분, 저녁에 10분이에요. 그 다음에 밤에 또 외우는 겁니다. 아침에 10분이면 15개까지 외울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중간에 까먹어요. 점심에 또 10분을 투자하면 한 15개 외울 수 있거든요. 또 몇 개 까먹겠죠. 그 다음 저녁에 10분 투자한 다음에 아침, 오후에 공방을 또 복습하고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만 보잖아요. 거의 외워집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이거예요. 쉬는 시간마다 3번씩은 읽어봐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아침에 딱 10분을 투자하잖아. 10개에서 15개를 외우거든요. 쉬는 시간에 그 10개, 15개를 3번만 다시 보세요. 쭉쭉 읽는 겁니다. 3번 읽어봤자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게을러서 안 외운 거지.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시 리마인드. 아침에 15개 외운다. 1교시 쉬는 시간에, 2교시 쉬는 시간에, 3교시 쉬는 시간에 나 3번씩만 읽어본다야. 화장실 갔다 오세요. 쉴 거 쉬세요. 단 1분만 투자하세요. 그 1분을 투자하면, 오전 내내 15개 외운 거 완벽하게 암기됩니다. 그럼 오후에, 점심에 10분 투자해서 15개를 외우세요. 5교시 쉬는 시간에, 예를 들면 또 1분. 6교시 쉬는 시간에 1분. 7교시 1분. 1분씩 3번을 보군요. 점심에 외웠던 15개도 다 암기됩니다. 그럼 저녁에 10분 뭐예요? 내가 외운 거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한 애들은 거의 다 암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제가 공부한 방식이고요. 제가 현장 학생들한테 시키는 방식인데요. 구체적으로 이것 좀 설명드릴게요. 30개씩 매일 외우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한 달 전에 외운 것 중에서 몇 가지를 지금 기억하고 있느냐예요. 월요일날 30개를 외웠으면, 화요일날. 제일 먼저 할 거, 어제 외운 거에다가 오늘 외운 걸 추가합니다. 그러면, 수요일에는 어떻게 외우면 될까? 망하는 케이스? 그럼 월화 복습하고 수요일과 암기할까요? 그렇게 하면 20일만 지나면요. 복습만 하다 끝나요. 복습 분량이 많아지니까. 무조건, 어제, 오늘, 어제, 오늘, 어제, 오늘 말 외우는 거예요. 한 목요일쯤 되면 찜찜합니다. 뭐가 찜찜하냐. 선생님, 제가 월요일날 외웠고요. 화요일날 복습도 했는데, 아, 좀 몇 개 까먹은 것 같은데, 그래도 옛날 건 보는 게 아니야. 무조건 어제, 오늘, 어제, 오늘, 어제, 오늘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빼라고 했죠. 일주일을 복습하는 겁니다. 하루는 진노를 나가면 안 돼요. 또 하나가 있어요. 2월을 제외하고는요. 4주죠. 한 달이 4주면, 보통 한 달이 30일, 31일이니까 2월달 빼고, 그러면 한 달에 2, 3일 남죠. 그 한 달에 2, 3일 남는 거는 한 달을 복습하는 겁니다. 진노를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외우면요. 내가 장담하는데, 한 달 동안에 720개를 외웠죠. 그 중에 650개 이상 기억납니다. 그렇게 8개월만 공부하시면요. 영어 단어 모르는 거 거의 안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내가 시험을 보는데 모르는 단어 수거가 한 개도 없다고 쳐볼게요. 지금 점수가 나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어휘 외우는 건 정말로 시간이 없어서 안 외운 게 아닙니다. 게을러서 안 외운 거고요. 구체적으로 외우는 방식을 몰라서 안 외웠던 거예요. 어휘 되고 해석되면 영어는 90% 끝난 겁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혹시 내가 만약에 5등급이다, 6등급이라고 해도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길 바라요. 반드시 승리하는 한 해 될 거 제가 확신합니다. 반드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